이번 여름 새롭게 돌아온 윙스클럽 최선을 다할게요 반드시 이길걸 요정들을 박살낼테니까 더욱 강력해진 파워 사이러닉스 마법의 힘을 활성화 놀랍고 화려한 사이러닉스 변신 사이러닉스 뮤사, 아이샤, 테크나, 플로라, 블루 사이러닉스 여우 이래 새로운 헤어차이야 그녀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할 수 있어 윙스클럽 시즌5 사이러닉스 파워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1시